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에 춘천 사는 분인데 테니스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사 온지 얼마 안 돼서 아는 분도 없는데 신북 쪽인데 상관없으니까 좀 알려달라. 초보라고 얘기하시면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춘천에는 송암 국제 테니스 코트라고 테니스 코트 숫자도 많고 시설도 좋은 아주 좋은 시설이 있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레슨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가보시면은 다른 동호인분들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물어보시면은 알려주실 거고요. 송암에 이제 가다보면은 느티나무 테니스장이라는 곳도 있어요. 여기는 개인이 운영하는 곳인데 운영자분이 상당히 즐거운 분이니까 이쪽을 방문하셔가지고 또 이제 레슨 정보 얻으실 수 있고요. 춘천에 계시는 분들은 송암이랑 느티나무 테니스장 두 군데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